잠시만요 잠깐만요 바람에 나의 영광이 뽕만 뱅새로 하하 저술이 내리는 날 안경냐고 내 낮에도 약속 부부살기가 쉬는 줄 알아? 이렇게 힘들어 8,8원 보다 1푼짓이래 2개 원래 2개 만원인데 엄마한테 깎아서 5,000원 해줄게 2개 안오른 편지 모두는 편지 대단히 대단히 나의 영광이 고마워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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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셔요 우리 우랍을 이룬 왠지 하나 팔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황제 고마워 어차피 만화놨지 의창화놨지 고마워 고마워 하필은 그 타입에 오빠 모자원 자리가 있을게 또 뭐야 아니요 그냥 가오봐 고마워 잠도 필요 없어 하하하 고마워 하하하 여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엄마 여다가 사지마 딸내네가 엄마가 이쁘니까 딸내네가 이쁘구만 그냥 가니까 가지마 가지마 가니까 가지마 가니까 가지마 근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